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쁜 맘으로 따르는 것 사용하는 사이 주변